한밤중에 왕복 4차로 도로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두 젊은이를 보았다. 이들은 무어라 떠들며 오르막길을 올라오고 있었는데 나는 그 위쪽에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. 더 위쪽에서 차 소리가 나냐? 그들은 슬금슬금 인도 쪽으로 방향을 들어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앞을 지나쳐 위로 올라갔다. 인가가 없을 것 같은 동네인데 무슨 연유로 그곳을 걷고 있는 건지 왜 도로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건지 또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신나게 했는지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었지만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다. 인작 없는 길에서 취한 듯 보이는 건장한 두 사내와 접촉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. 그렇게 하기에 나는 너무나 쫄보이다. 그런데 저들을 쳐다보는 몇 분 동안 짤막하게 해방감이 느껴졌다. 중앙선은 생명선이라는 말을 운전하며 거의 세뇌되다시피 들었는데 생명선을 넘으려고 하는 두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다. 물론 저들이 차는 아니니 인도를 벗어난 순간 선을 넘은 것이다. 선을 넘은 뒤 또 한 번 넘으려 하는 걸 보니 심지어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선을 따라 걷는 것을 보니 나도 덩달아 어떤 제약을 넘어 자유로워진 것 같았다. 교통법규든 형사법이든 다 우리가 좀 잘 살아보려고 만든 것이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. 심지어 보수적인 형사재판 절차에서조차 피해자가 왕왕 있는 것을 보면 우린 규칙을 그렇게 잘 만들지도 못한다. 그런데 나는 그냥 지금까지 해온 관성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규칙을 지키고 있다. 규칙을 마치 내가 정한 규범처럼 여기게 되었다. 좀 더 덜 쫄보가 되어야지 저들을 보니 든 생각이다.